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대통령 선거가 혹시 며칠이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방송 전에 잠깐 계산을 해 봤는데요. 252일 남은 것 같습니다. 제 계산이 정확하다면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죠.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늦춰야 한다는 이낙연, 정세균 두 대선 주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대선 180일 전 아마도 그러면 오는 9월 초에는 대선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 규정 원칙에 따라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선거는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기본적인 경선 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도부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합의하에 이견이 있는 최고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고 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존재할 비율로 없었다. 그때는 이낙연 후보님이 거의 폐쇄론인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각 후보 캠프에 회람을 거쳐서 맞는 안이다. 따라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네,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고문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특히 이 경선 룰을 당원당규에 명시한 이해찬 전 대표의 이야기가 결정적이었다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송영길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장경태 의원에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논란이 정리가 될까요? 아니면 이낙연, 정세균 두 대선 주자 측은 계속해서 반발할까요?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께서 이야기하셨듯이 1년 전에 대선 룰을 확정하고 또 당원당규 180일 전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당원당규 180일 전에 뽑되 그리고 당무위원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위 당원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이 또 당무위원에 있습니다. 당규 재정 권한도 당무위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후보 캠프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지도부께서도 아마 많은 고심 끝에 이런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과 대선 후보들께서 승리를 위한 고민들이다. 결국 서로의 유불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원칙보다는 또 전략에 가까운 고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도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하는 대선 주자 측이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당무위원회 열어라,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대표나 최고위원회의는 권한이 없다. 오늘 결정이 당원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아니요, 뭐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아마 최고위원회 결정 이후에 아마 당대표께서 아마 대선 후보들과 일정하게 교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마 원만하게 소위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최고위원회 전에 충분히 교감을 했으리라 보고요. 최고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어찌되었건 지금 최고위원회 결정에 대한 당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다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서로가 절충을 좀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일단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이 또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게 되면 결정이 다시 또 미뤄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결정은 나온 거고요. 잠정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본다면 대선 180일 전인 오는 9월 초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돼야 합니다. 다음 달 3일, 4일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김은행 의원님, 국민의힘도 후보자 등록은 시점은 비슷한데 경선은 민주당이 이대로 결정한다면 민주당보다 두 달이 늦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먼저 후보를 선출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민주당과 달리 우리 쪽에서는 지금 8월에 일단 경선 열차가 출발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성격상 그 일정이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당헌대로라 한다면 11월 9일에 선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1월로 잡은 것, 지금 민주당이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바로 국민의힘 경선도 의식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당내 경선만 치르고 대선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국민의힘에 소속된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홍준표 의원님이 복당하시기는 했지만 소위 탑3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등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후보도 선출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입당 과정이라든지 또 제3지대 합당 과정이라든지 창당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를 고려해서 대선 후보 선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한 가지와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어찌 됐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이 종식되고 나서 좀 더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면 당원 대회를 통해서 선출 과정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그런 부분에서 기준보다는 좀 전략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도 어제 홍준표 의원님이 복당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는 이 버스를 바로 정시에 출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용산에서 탑승하길 바라는 사람과 송파에서 출발하시는 분과 또 서초에서 출발하시는 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정시에 다 모두 다 타라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8월 중에 버스를 출발시킨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여기에 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파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청정형으로 많이 바뀌었던데요. 홍준표 의원의 화법을 보니까 상당히 준비하시고 단련됐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경선 과정에서 상호간 견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나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렇게 예측을 한다면 오히려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좀 기분 나빠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과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길이 비슷하고 일치한다면 저는 별 문제 없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선이 훨씬 더 건강하고 단련된 마치 지금의 우리의 예선이 대통령 선거 본선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도록 하는 데 훨씬 더 좋은 그런 후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지금 있고요, 변수가 또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음 주 초에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다라고 또 기사가 떴단 말이죠. 당 밖의 대선 주자들이 다 합류해서 이른바 국민의힘, 당명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울타리 안에서 일괄 경선하게 될 것이다. 김은혜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대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이제 기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저의 일정을 밝혔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실 분들은 가급적 국민의힘 안에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권에 도전한다고 선언하셨던 것만큼은 엑스파일로 분류됐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돌파할 수 있다, 뚫을만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도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부분이 국민의힘 안에서 더더욱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또한 좀 소위 아무래도 소수자이다 보니까 소수자, 약자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 국민의당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윤석열 총장도 보고 있을 거고요. 최재형 원장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라면 당연히 본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본인들의 정치적 행보가 좀 더 보다 더 비슷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더 걱정하지 않을까 우려할 것 같습니다. 상대당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군요. 그러면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제 배틀이 있었죠. 민주당도 배틀이 있었고 우리당도 배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배틀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변인을 뽑기 위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틀이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주자 간에 혹시 유불리를 위해서 멱살잡이를 하는 배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국민도 있는데 그거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우리 당의 앞으로 펼쳐질 배틀은 조금 더 미래 쪽에 염두해 주시고 국민의당 의견은 고견으로 잘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회의가 확정했는데 이 자리에 최고위원들이 참석을 했겠지요.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최고위원들을 기자들이 쫓아가서 취재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국민들의 자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항상 경선 연기를 해야 한다는 제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다고 계신데.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쉬운 부분은 혹시 없으세요? 원래 생각하셨던 거는 조금 없으실까요?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다수기를 원치. 충분히 됐다고 보시나요? 얘기가 충분히 됐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때까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섯 개를 원칙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고성이 들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고향아, 고향아. 점심을 뭘 모르는지 모르겠다. 뭐 먹고 싶어요? 강병원, 김영배, 전혜숙 최고위원. 이 세 사람이 공결을 깨다 경선 연기파였는데 전혜숙 의원의 말이 좀 인상적이네요. 어쩔 수 없죠. 민주주의란 다수결이니까. 그런데 최고위원회의는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제가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낙연, 정세균, 또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최문순 강원지사 상당히 주자가 많아요. 지금 경선을 그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주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재명, 박용진, 추미애 이 세 명인데 반대로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 결정이 그대로 최종 결정이 될 수 있을지 결국은 당무위원회까지 가는 건 아닌지. 아마 당무위원회 가는 것 아닙니까? 소집 요구하면 안 열릴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도 극복하고 또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합당, 입당 과정들도 지켜보자 이런 입장도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결국에는 각 대선 후보들께서 대선 승리를 위한 고민들 고심 끝에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지도부 또한 아마 그런 고민을 아마 깊이 있게 했을 겁니다. 다만 정말 대선 후보급의 고심의 결정을 제가 예단하기는 어려워서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시기 논란이 오늘로 정리가 되는 건지 앞으로도 조금 더 가는 건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6.25, 오늘이 6.25인데 6.25를 하루 앞둔 어제 춘천 대첩을 거론하면서 상당히 고뇌어린 결정. 그러나 내일이면, 즉 오늘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자신의 그 글대로 오늘 결정은 일단 내렸습니다. 그 결정대로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